잡고 간증 한 번 보고 이게 된다 가봐 이기 많으세요? 여기 살이 나고 튀어나와요 오늘의 시간을 복제하러 가야 한다. 어떻게 하지. 우리의 트레이디가 10초입니다. पीज़र step 5. पीज बपिज़र सबस्व को पीज़र सोभ्सकत информable to you, वा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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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वाब! बशाता है वाब, झालना है! वाबब, वा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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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वाब? 아 진짜 그렇게 해서 1등과 2등이 나눠지는 거야 형이 1등가 한데 음도 실력이라는 걸 아직 몰라 아니야 아직 멀었다 인정을 안 하는 거고 아유 실력이 조금 더 좋으신거 같습니다 어우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다음에 좀 걸고 해야 조금 더 저 슬프게 부르지 않나요? 네 챙겨야 돼 뭘 가져왔나요?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제가 봤는데 진짜 웨이트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주행이요 왜 한 게 생각한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저렇게 얘기를 네 촬영하겠습니다 김태현 코치님 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ünü 돈 반 rated zz